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자, 우월한 시험 직전 특강 OT를 저랑 한번 진행해 볼 건데 사실 OT라고 하기에는 너무 짧은 내용인데 그래도 이거 꼭 듣고 선생님 강의를 들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강의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 수강 대상은 누구입니까? 아, 당연히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죠. 자, 근데 매우 중요한 게 시험을 하루, 하루 남긴 학생도 들을 수 있는 강의다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이 보통 각 강마다 짧게는 20분, 길게는 40분 정도를 소요하는데 이 강의 들으면서 사실 1.0배속 그대로 가는 사람 없죠. 1.5배속, 2배속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1배속으로 들어도 총 4시간, 5시간, 5시간도 안 될 것 같아. 막 필기하는 시간 모든 걸 다 합쳐서 한 5시간 정도면 이 강의를 모두 완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루 남겼는데 와, 나 하나도 모르겠네.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뭘 공부했는지 모르겠네. 이런 생각을 가진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보통 학습량이 굉장히 많지 않으면 이 단원에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감을 못 잡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선생님 사실 이 강의에 대한 수강 대상은 이런 거야. 이 강의를 이 수업을 내가 학교에서 배웠는데 이거 그래 이런 문제가 나오겠지. 그래 여기에서 반드시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걸 좀 알고 있으면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해도 대비가 되고 확신을 가지고 불안감이 없어지죠. 그래서 너희의 자존심을 좀 높여주고자 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런 사람 다 들어요. 알겠죠? 보통 과학시험 치기 전날 과학 공부만 하죠. 한 10시간 공부한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프만 좀 투자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중요하죠? 네, 꼭 전날도 들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 전날 듣는데 저 교재 어떻게 구입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 많은데 수업의 형태는 백지 노트 형태입니다. 내가 아이패드나 탭이나 이걸 쓰는 친구들이 노트 하나 만들어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선생님, 저 이런 거 전자기기 안 써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1부 용지 하나 딱 꺼내서 뭐 한 6, 7강 정도 되면 한 너희들이 한 7, 6, 7장? 8장?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4 용지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 선생님이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쫙 필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 필기를 다 쓰면서 들어가면 뭐 예를 들어 빅뱅 우주론 또는 세포라고 한다면 그 전체 주제 단원에 대해서 맵이 만들어지죠. 어, 맵. 그러면 어, 대주제에 대해서 소주제가 이거네. 그래, 이거 한 문제. 요거 한 문제. 이걸 너희가 한 장 이렇게 들고 가면서 시험날, 당일날 내가 쓴 이 백지 노트를 들고 가면서 뭐야? 오케이, 콜. 자, 뭐 종땡치기 전까지 시험을 받기 전까지 너희들이 나만의 한 장 나만의 노트로 뭐 이걸 이제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형태는 그냥 백지 노트 형태입니다. 종이 하나 펜 하나 그리고 너희의 뇌만 있으면 됩니다. 눈도 있어야 되는? 아무튼 자, 그래서 이렇게 수업 형태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 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냥 간단한 판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쌤이 써드린다면 뭐 좀 작아요. 쌤이 이제 세포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한 내용을 약간 캡쳐를 해왔는데 어 뭐 세포막에 대해서 물질이동의 방식은 이렇게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얘들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아니면 여기에서 한 문제가 나올 거야. 그리고 이런 그림은 무조건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주시고 자, 이 그래프 해석도 연계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서를 해드릴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판서 이렇게 쭉 해주면 너희가 그 느낌 그대로 살려가면서 완전 똑같이 안 써도 돼. 막 너희 판서 해주고 필기하는 거 보면 있잖아. 뭐 이런 내용이 이렇게 구분이 되죠? 라고 하면 야 이렇게 관로하든 이렇게 관로하든 뭐가 달라? 똑같지? 근데 꼭 내가 쓰는 거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안 돼. 내가 내가 말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희 걸로 다시 재창조해서 넣어줘야지 다시 보면 요거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선생님 이 백지 노트 형태의 이 강의를 너희들이 들으면서 통학과 뿐만 아니라 뭐 통합 사회도 있고 수학은 좀 적용이 안 될 것 같지만 달은 이제 암기와 약간 사고력을 같이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그러한 모든 문제 유형에 너희가 다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은 항상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하구나 라는 것을 선생님 이 강의를 좀 들으면서 너희가 깨달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1학기 중간 대비는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 보통 지구각은 빅뱅 우주론 그리고 별 그리고 지구 그리고 다양한 뭐 태양계의 진화가 들어가죠. 그래서 지구각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제 화학 같은 경우는 주기율표 알칼리할로젠 여기에 이제 전자배치도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들이 어떤 식으로 화학결합을 하는지 사실 화학결합은 어 뭐 많이 어려운 거는 없고 그냥 다 볼 줄 아는 거라서 긴 강의는 안 되겠지만 화학은 이렇게 강의가 들어갑니다. 뭐 한 그냥 평균 30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명체 구성물질 그리고 세포 뭐 세포와 세포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은 이렇게 이제 들어갈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력 시스템은 계산하는 거 물리는 이제 다 빼니까 두강까지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보통 뭐 이렇게 지구과학 그리고 화학 그리고 생명 이렇게 들어가긴 하는데 이 중력 시스템 물리는 굳이 두강까지 할 필요는 없어서 한강의 쌤이 이제 강의를 촬영을 할 건데 이건 조금 길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쌤이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예정이었는데 작년에 어떤 요청이 많이 있었냐 하니까 선생님 큰일 났어요. 우리 학교 선생님 폭풍 진도를 나가서 지구 시스템도 하고 있어요. 어떡해요. 이것도 빨리 찍어주세요. 이런 요청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 시스템 까지 요렇게 쌤이 이제 마무리 여덟 강으로 마무리 할 거라서 아마 시험에 이제 들어가는 이 범위를 보면 요렇게 들어가는 학교가 제일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요 강의 해당하는 강의만 제목 딱 보고 골라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보면 별의 진화만 들어가고 지구의 진화 안 들어가는 학교 많던데 그러면 별의 진화까지만 딱 보고 끊고 뭐 너희가 너희 스스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직전에 우리가 듣는 특강이기 때문에 알아서 그 정도는 어디서 어떻게 끊을 줄은 알아야 합니다. 되겠죠? 그래서 강의는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죠? 자 그럼 OT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네 종이 한 장 딱 들고 연필 하나 들고 어 그냥 연필은 안 된다 얘들아 삼색 펜은 있어야 돼 알겠죠? 검은색 붉은색 푸른색 알겠죠? 그래서 아 왜 이러지? 자 아무튼 이렇게 펜 이제 삼색깔 펜 정도는 챙겨주시고 선생님 강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강의에서 바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뱀